포항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. 포항시에 따르면 1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300여 등 3가구로 한 달 사이 250여 가구 줄었고, 지난해 1월 1,400여 가구에 비하면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처럼 지진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.